미국 경제화 증시에서 핫한 이슈들 살펴보고 또 국내 전략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이재선의 투자 백매 시간인데요. 현대자중권 이재선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요. 파월 의장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 좀 요약을 해주시고요. 9월 금리나 시점에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를 보자면 최근에 발언 자체가 매파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강도 자체는 약화됐다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난주에 저희가 경제지표, 특히 연준이 예의주시하는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채권시장 같은 경우를 보자면 9월 중에 연준의 금리인화 가능성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70% 내외 정도로 지금 선물시장에서 반영 중인 상황이고요. 물론 연내 금리인화가 가시화가 되는 점은 고무적이고 증시 입장에서는 우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연준이 금리인화를 단행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이제 01년도라든지 07년도처럼 저희가 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시나리오 같은 경우를 보자면 장기적인 또 금리인화가 필요를 하고요. 두 번째는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이제 보험성 금리인화를 단행하는 성격을 좀 띌 텐데요. 경착륙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이터를 몇 차례 확인한 이후에 연준이 이제 경제 경착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연준이 9월 중에 금리인화를 단행하게 된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시나리오가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증시 입장에서는 나쁘지만은 않을 게 저희가 01년도라든지 07년도는 금리인화를 단행을 해도 사실 이제 저희가 사후적으로 경제 경착륙 데이터를 이미 확인한 상황 속에서 증시가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04년도라든지 이제 2018년, 2019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착륙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게 되면서 사실 증시가 또 상승 탄력을 겪었다, 상승 탄력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름 중에는 두 번째 시나리오를 강화할 수 있는 재료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언급하는 위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라스트 마일 부주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준의 태도가 조금 아직까지는 신중한 상황이고요. 또 7월 FMC 회의에서 저희가 물가와 고용 안정에 대한 연준의 우선순위가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용이 크게 이제 문제가 될 부분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 물가 안정에 대해서 2% 목표치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강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9월 달 점도표에 대한 기대감은 높기는 하지만 그게 7월 달에 이제 투영될 가능성, 파월 회장 발언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파월 회장은 여전히 매파적이지만 좀 약해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좀 비둘기 쪽으로 확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로 갔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9월의 금리 인하 좀 더 높아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좀 시장의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도체에 대한 전략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하반기에 끌고 가야 되나 굉장히 좀 궁금하실 텐데요. 낯선 TSMC 1조 달러 장중에 돌파한 소식도 전해드렸고 또 국내에 많은 수혜주들도 있고 하반기에 반도체주의 전략 때 어느 정도 비중 또 어떤 쪽으로 좀 가져가면 될까요? 네, 반도체는 하반기 때 주도주 역할할 가능성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보자면 반도체가 저희가 코스피 증신의 이익기여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내년까지 이제 3개년 연속 증가세가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여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단기 조정 시그널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변동성을 이제 매수기회를 삼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단기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대형 반도체 기업 영업이익 추정 시 역시 미국 수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지난달부터 미국의 소매 판매가 조금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미국 소비 둔화를 상세할 중국의 경기 반등 시그널에 대해서도 바닥로는 이제 점쳐지고는 있기는 한데 아직은 조금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이 국면을 오히려 약간 상승세에 보다 또 탄력도가 강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시점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제조업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의 추세적 반등 여부라든지 소비 진작을 유도할 수 있는 완만한 주택 가격이 좀 더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반도체 추가 상승에 대한 베팅을 좀 고민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또 부담을 느끼면서 또 따라잡기보다는요. 미국과 중국의 수요 회복을 확인한 뒤에도 대응해도 이제 좀 늦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 7월 중에는 저희가 FNP 회의전에 발표되는 6월 CPI라든지 소모파명 방향성 이 중순에 있어서 그 경제 지표 중요도가 높아지는 국면이라서 이때 한번 다시금 조금 반도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주는 여전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큰데 하반기에 가능성은 크지만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좀 여름일 수 있다라는 판단이시네요. 축하 상승에 대한 베팅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텐데 지금보다는 미국, 중국 수요 확인하고 더 늘려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다. 참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는데요. 많이 올랐다가 조금 주춤한 모습, 잠시 쉬었다가 다시 상승세 지속될 것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저는 코스피 상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의 절대적인 레벨은 낮아지고는 있지만 그 속도 자체가 빠르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고평가를 받는 주식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이익 증가에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기업들도 많고 세제라든지 지원 혜택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 밸류업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는 자동차라든지 금융업종 특히 이익이 견주한 모멘텀이 여전히 형성을 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3분기 때 저는 오히려 반도체보다 자동차를 여전히 조금 더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또 7월달 같은 경우로 보자면 저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경계심리가 대선을 앞두고 조금씩은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표들이 일관되기보다는 혼재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 금리와 달러의 같은 경우도 보자면 변동성이 차츰 높아지고 있는 지표들이 관찰이 되고 있어서 방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업종들도 일정 부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또 꼽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또 금융이라든지 자동차, 밸류업과 연관될 수 있는 업종이라서요. 밸류업은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반도체의 하반기 주도주이지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여기서도 또 일맥상통을 하는 게 3분기 때 반도체보다 오히려 자동차를 좀 더 우호적으로 보십니다. 방어적 역할을 하는 것도 일정 부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동차 금융 쪽으로 보고 계시네요. 지난주에 나와주셔서 이제 계속 가는 반도체도 봐야 되지만 키 맞추기로 코스닥도 좀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코스닥이 5일째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너튜브의 채팅창에서도 대단하십니다. 코스닥이 정말 같네요. 감사드립니다. 라는 의견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전략 좀 이제 다시 재점검을 좀 해주신다는요. 트럴 중에는 저희가 수출의 기울기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매력도가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여전히 이 기대감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 강도 측면에서도 코스피 대비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주가 부담이 낮아졌다.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율 부담도 굉장히 크게 많이 낮아졌다라고 코스닥은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이 저점을 찍고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익 개선이 나타나고 그간 이제 수급 강도가 이제 미미했던 그러니까 빈집에 있어서의 시장이 좀 포인트를 둘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헬스케어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업종의 그 순환매에 이제 좀 주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보자면 미국 6월 고용지표 발표에 변동성 지수는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조금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고 저희가 신흥국 가상금리 스프레드라고 하는 변동성 지표라고 또 꼽히거든요. EMBI 스프레드도 4월달 5월달부터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금리 인화는 알겠는데 이 금리 인화 관련돼서 언제보다는 이제는 또 만약에 대한 좀 변동성을 지금 조금씩은 해치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우려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수출과 이익 영향력에 집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중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7월달에는 좀 다소 약간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따내서 저희가 수출이라든지 이익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업종이 조선과 헬스케어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일 것 같고요. 또 이제 불확실성이 약간 들이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장이 집중하는 것은 확실한 이익과 객관성을 이제 두드러지게 평가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이 저밸류 업종 중에서 이익이 아직까지는 괜찮은 또 영업이익이 환율효과에 의해서 또 좀 일정 부분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업종 선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매력 부각 지난주에 말씀 주셨는데 적중 감사드리고요. 자 헬스케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이익이 계속 올라가면서 저밸류인 자동차 쪽 주셨습니다. 금리이나 언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좀 만약에를 좀 생각해서 그런 조정 잘해야 되겠네요. 써머 랠리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관달해 주시면 2800 이제 저희가 중후반 때까지 와서 이미 이제 랠리가 1차적으로 저는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6월 달부터 저희가 이익 증가율이라든지 이제 증시 모멘텀이 좋았던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약간 지표들이 몇 개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요. 저는 사실 써머 랠리 가능성은 크게 보고 있지는 않나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쭉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재선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도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